오늘 밤에 선생님이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다가오세요? 흉반하니? 아, 최근에... 이 사람은 오빠도... 오늘 와요? 오늘에서 올까요? 오늘 겨울 동상이야 오빠 아저씨 괜찮다 보이세요? 아... 내일... 둘이 가다가 돌아왔어 지금 둘이 가다가 돌아왔어 둘이 가다가 돌아왔어 행사 가다가 돌아왔어 자기를 미리... 또 운물했어 그냥 미니팬 미디 있어서 포기하고 ㅎㅎㅎㅎㅎㅎㅎㅎ 필리아 하트 미니팬 미디는 무슨 셈인지 알아요? 난 토크가... 탐콤함에서... 동지 올라오실래 프리보자 아, 그 당국 나와요 어허허허허 타담하면 안 돼 호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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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Phone-D를 듣기만 해야 돼 들어가 있으면 웃길 것 같은데 들어가 있으면 웃길 것 같은데 아 들어가 있으면 원래 들어가 있대 이름 바빠 오픈 닭독방이니까 멤버들 점심 먹은거지? 아 그게 점심이야? 만두랑 나뭇이랑 고기만두 아 잘 먹고 다니고 고기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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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어? 아 돈까스 샐러리치 다른데 아맞아 반기가 수리치가 않네 네 네 우리 쪽 네 고쳐줄게 고쳐 포토타임 빨리요 4 아 모토타임 2 2 4 어허가 끝이야 네 갑시다 되게 사진만 나네 미니터 대화가 없어 대화가 없어 대화가 겹적스러워 오늘 현재 치코리타야? 대화가 없어 아 어차피 나한테 치코리타 아니 예수 언니 나는 안 닭갈라지 치코리타 뭐야? 그 저번에 머리카락으로 묶었을때 닭한다고 전화했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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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이 우리 사람 없었어 닭갈리만 안 찍혀 닭갈리만 안 찍혀 예수아 잘 가 예수아 잘 가 뒤따라갈게 사생같이 들리노 하여간 기빠이 가요 뒤따라갈게 무슨 다루카타코 모아야 가 우리에서 와 우리에서 와 예수아 잘 가 예수아 잘 가 예수아 잘 가 자 지금부터 기빠이 가 우리에서 가 우리에서 가 이쪽으로요 2분 행사